아 재밍때문에 정신이 돌아온건가? 의사소통 문제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 뭔데 기록실 기록실 아 아 아 축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문만이 아니다? 이 문만이 아니다? 이 문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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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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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도 안 돼! 아니 야마토에 대해서 들을 것도 많은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 화양냄새를 기억하자 칼이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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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조 자기한테 총뚤때 같이 있던 애들 한테 화약냄새 날 수 있냐고 말이 안 돼 며칠이 지났고 아 나는 이거 재판할때 제일 무서운게 처형을 봐야된다는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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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실험실에 있던 물건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기록 실험의 비밀번호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기록 실험의 비밀번호인가? 잠깐만.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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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있는게 거의 시체 상자가 되게 많거든요 폭탄? 안에서 있는게 아멘 아멘 아 역시 메카르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구만 근데 그 육상부 걔꺼는 확인이 안되잖아 걔네 난도질 해치당해가지고 확실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지 글씨? 미카코? 그치? 너무 뻔해 미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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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재판해야 돼? 미카코? 어? 어? 뭐야? 그... 무도회장 야 근데 그 난간에 매달아 놓은 천을 단다고 했을 때 조금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래에서 위로 던져서 묶는 건 말이 안 돼 거기를 들어가서 무도회장 쪽으로 나갈 때 침대 시트에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것도 기억을 해두자 아 이거 고무공이 또 이걸 또 거 축구선수 개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야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와 이제 애들이 없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학급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 학급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 학급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 가자 가자 아니 퀸조 말이 안돼 아니야 사고사라든지 자살 이런식으로 죽은거면은 너무 부자연스럽고 학급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게 다음 학급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 다음 학급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 다음 학급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 아.. 후.. 아.. 의사 죽은게 너무 속상하구만 광대도 아 근데 우리 캐릭터들이 다 너무 매력있어 이 게임을 자!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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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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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야! 요기야! 아이씨 요기였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아 이거 끼면 되는구나 어 이제 안 뜨네 아 rolls 벙을부터 줄어 음 아 이 이 새끼 선동 존나 잘해 어? 이 새끼 선동 씹어줘요 역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어? 아니 그리고 얘는 왜 X표시가 아니야? 학급 재판장에 들어올 일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럼 얘는 절대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뭔 말이야? 아니지 죽을 예정이었다면은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망 예정도 아니고 얘가 들어오고 나서 누군가 죽을 예정도 아니고 얘가 들어오고 나서 재판에 열릴 일이 없었다 이거 아니야? 그러게 목사도 십자가 표시되어있네? 저걸 내가 지금 봤네 목사렛다 신부 아니면 이 15명 에서 16명이 될 일이 없었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 그거는 가봐야 알겠다 여러가지 가설은 가설은 많지 그러게 진짜 정체가 뭐였을까 그리고 소장 0620이었나? 0620은 어디서 나온 주자지? 그치 범인이 묶어둔 거겠지? 잠깐만 퀸조가 무도회장에서 한 번 나온 적 있잖아 그리고 우리 무도회장 한 번도 다시는 안 들어갔고 총만 빼앗을 리도 없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물론 지금 혼수상태지만 물론 지금 혼수상태지만 그것도 생각을 해야돼 우린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어 나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못 들어가졌어 나는 기억하시죠? 이게 그 침대보가 없는 거는 솔직히 의심할만해 근데 아까 너가 아래에서 위에다가 못 매단다면 위에서 내려오고 그 줄 타고 내려온 거 그 다음에 밖에서 나오는 거 밖으로 나오는 거 볼 수도 있었던 거잖아 정확한 건 아직 한 개도 없어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본 게 아니고 나오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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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잉메시지 그치 이게 아니요? 아니 저것보다 결정적인게 있어? 여러분들 아니 이것보다 결정적인게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있긴한데 이게 더 결정적인거 아니야? 고레다요 아까 타이라가 얘기해준거 그렇네 그렇네 지랄마 그거 못받을 수 있을거 없어 야 근데 그 가슴이 뻥 뚫려있었잖아 자 이 대가리 내가 29시간 전에 이 새끼가 범인이라고 했던적이 있거든요 흉기 이거라고? 과연 그 궁예가 들어 맞을지 그가 아 개마나 어 사실이야 우리가 한 개 했을 때 잠깐만 잠깐 일시정지 했거든요 이거 또 맞는 말이지 한번 더 보자 일단 쭉 보자 별 하나 사라지는 것 뿐이니깐 아 저거 얘기하네 이미 뭔가 벌어진 후다 아 어렵네 사건이 발생할 당시 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당가 논파 그렇지 아 역시 님들 쩔었어요 그치 왜 잠깐만 이거 진짜 뿔몬 아니야 왜 그렇다면 잘 지내줘 잘 지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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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말도 안 돼. 너무 많은 거 깜빡했어. 불 몬 아니야? 불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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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mortality, imperson? 불 몬? 불 몬? 불 몬? 불 몬? 불 몬? 모르겠지? comparison b 모든게 가능한 사람이 진짜 한명이지 킹조 잠깐만 일단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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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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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구나. 가장 어려운 100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십자가 개좋네. 패스워드. 찾았는데. 아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었어. 피 까이는 것. 저 배기가 가장.